안녕하세요 미네에요 오늘은 유부초밥 먹을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총 6가지 준비했구요 계란 타코와사비 날치알 새우장 연어 참치 그리고 작은 멘보샤까지 먹어볼게요 스프레이버 면 되요 왼쪽은 계란 세우enz이 돼서. 스프레이버. 계란에 다진 마늘은 좀 잘 먹어서 유부의 짠맛과 계란이 어우러지면서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. 유부의 짠맛과 계란이 어우러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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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코와사비는 평소에 술안주로만 먹어봤는데 맛박어도 너무 잘 어우러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위바위보 양념장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잘 먹어도 맛있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만들어요 암튼 소스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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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설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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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잔맛이 안 느껴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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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가 들어있어서 그 단맛이 짭짤함을 잡아주고요. 그리고 되게 촉촉한 그런 맛이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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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